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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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랑 변화 없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것이 철학의 인물, 철학의 학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다 빠지냐고 하면 감성적인 거, 이러한 것은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발심을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뉴턴이 자연 철학자라고 생각했냐면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가면 중력이 다르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지구에 있는 한 중력이라는 것은 똑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서는 몰라도 고대에도 중력이 있었고 중세에도 중력이 있었고, 근대도 있었고, 이후에도 중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그게 배가 하지 않는 것, 배가 하지 않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철학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가 그것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자연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이런 학문들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당시는 자연 철학자지만, 오늘날의 학문으로 보면 그래서 뉴턴은 철학 배론이라든지 철학 역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배람 없는 걸 찾아낸 것은 마찬가지예요 찾아낸 것은 당시 학문의 요건이었던 배람 없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는 자연 철학자였지만, 오늘날에는 철학에 영역이 안 들어가니까 철학탄을 서술할 때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가 신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철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게 감성적인 거예요 이게 이전에 주목을 왜 못 받았냐고 그러면, 우리 감성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그냥 쉽게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가 평온하고, 그죠? 평온하고 여유있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심리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그냥 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적을 가지고 뭔가 학문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안 받아오다가 마홍바르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과연 이런 감성적인 것, 감성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만 있을까? 감성적인 것에도 뭔가 안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미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실제 글자 그대로 하면 감성학에 가까워요 미학이라는 것 여러 가지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미학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겠지만 우리 생각해보세요 어디 산에 가면 베베레스도라든지의 설악산에 가면 사람들이 와, 좋다 그러잖아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그거를 학문적으로 와, 좋다 라고 말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와, 좋다 그러고 저 사람도 와, 좋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안에 와, 좋다 라고 말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어떤 데 보면 또 시큰둥한 사람도 있어요 뭐 가지고 시큰둥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어떤 분은 막 좋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그죠? 어떤 분은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몇인데 지금 밤에 딱 죽겠다고 배도 못 봐 죽겠는데 그건 뭐 볼 거 있다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 끌고 있는지 빨리 가자, 뭐 이렇게 체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뭔가 이 감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이랬다 저랬다거나 사람마다 다르기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전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미학이라고 하는데 늘 늦게, 늦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미학이라는 학문도 학문의 서유로, 나이로 따지면 철학이 아주 오래되는 거고 상당히 낮은 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장파로 고민하는 거는 좀 동안 늦게는 동아시아하고 또 좁게는 중국인데 미학사를 서서 해야 된다고 자기의 미션, 임문대, 관련대 그럼 미학이라고 하는 게 감성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있었느냐 따지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자신 있게 있었다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학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역할이 뭐죠? 미학사를 서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그거잖아요 미학이 없었는데 미학사를 어떻게 서서해야 하는가 예약이 없었는데 미학사 수술이 어떻게 하느냐 또는 가능한가 이 질문이 이제 이끄는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끄는 글을 읽고 우리가 이제 무릎을 던지는 거예요 무릎을 던지면 그 이끄는 글 부분을 읽고 우리가 어떤 답을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장파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찾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에는 미학이 없었는데 미학사 수술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주에 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제가 한 번씩 중국에 비행기 타고 하면서 공자도 누리지 못한 거를 나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죠 공자도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그치? 비행기에서 맥주 한 잔 먹어 봤겠어요 그치? 그런 걸 어떤 시즌이냐고요 그러면 흔히 또 여러분 플라톤을 들어봤을 텐데 플라톤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죠? 이데아 이데아 그래서 플라톤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하나 하는 말이 플라톤 이데아의 모든 게 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비행기 이데아가 있었어? 우주선에 대한 이데아가 있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데아에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있어요 다 있다고 하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게 사실 그게 이제 개념인데 꼭 미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일단 이 질문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 바꾸냐 그러면 미학 개념이 있어야만 이 질문을 바꾸냐 미학 개념이 있어요 미학 개념은 뭐 제가 질문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꾼 거예요 장화의 질문은 미학이 없었는데 미학과 수술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장화의 질문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미학이라는 대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학을 연구한다거나 미학사를 수술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제가 대답이고 그 제작을 통해서 장화가 짓던 질문에 대해서 미학사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게 우주선 비행기를 하는데 제가 핸드폰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인간의 욕망은 멀리 떨어지는 사람하고 뭔가 대학을 하고 싶은 소식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은 핸드폰인데 그 이전에 여러분 뭐 가지고 했어요? 한 10m 떨어지는 사람하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실 매달라가지고 귀에 들어가는 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전화기예요 그 전화기를 만든 사람의 욕망이 뭐예요? 나랑 인간에 바로 붙어있지 않는 사람과 말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스마트폰이라고 말은 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욕망은 그 당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당하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핸드폰만 있으면 전쟁 끝나고 나서 나 살아있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로 대신했어요? 편지로 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 점검이라고 한글 일자를 보내는데도 점검이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욕망한테 감사한 것도 있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 왜 편지에 머물렀어요?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게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편지라는 서신이라는 형태가 그 당시에 가능한 거는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서신을 보내든 귀에 대고 이걸 하든 핸드폰을 하든 욕망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은 그때도 있었고 연결이 돼 있고 편지 보낼 때도 있었고 귀에 대고 뭐 이렇게는 때도 있었고 지금 핸드폰 할 때도 있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주선 비행기도 인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상 자기가 사는데 안정감을 갖지만 늘 같은 데만 돌아다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새처럼 훌훌 날아가고 싶다 이런 욕망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뭣밖에 없어요? 이동하려면 아니 걸어가는 수밖에 없지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고 싶은데요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왔는 거지 밥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취향 문제 이러니까 돌아다니는 게 보편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보편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2,300년을 해도 여의도가 지금 모습이 아니고 그저저 남태령이라고 사강 중에서 안양 넘어가는데도 거기다 산적들이 출몰한 지역이거든요 한 3,400년에서만 지나가더라도 다르죠 그런 욕망이 있지만 지금은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제 말은 개념이 없더라도 아주 옛날에도 지금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나 했고 그렇죠? 또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떨어져 있을 때 특히 전쟁, MRN, 전투 이런 거 했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사는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받았다는 거죠 단전 그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의 문제가 그렇죠? 상상이잖아요 상상으로 메꿔온 거예요 처음에는 신화로 메꿨죠, 고대인들은 고대인들은 새 타고 달아다니고 물고기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 신화 속에서는 상상으로 그걸 메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여기에서 장판을 하지 말아가는 것처럼 이성화를 거치니까 그걸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신화 속에 있는 세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거에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수단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들은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다른 것들을 가능해주게 하는 가능하신 시대로 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행기라는 말은 없었지만 대령은 없었지만 탈 것 그렇죠? 탈 것 탈 것에 대한 신화적인 상상 또는 신화를 넘어서 상상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는 거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가능해지면서 그것이란 이름을 비행기 우주선 또는 전화기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핸드폰 그렇죠? 지금 핸드폰에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걸 봐도 처음에 조용한 기능은 그냥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선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연애하는 사람이 지방에서 듣고 싶으니까 무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목소리만 전달하는 게 불만스러우니까 문자도 전송하고 사진도 전송하고 그렇게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러다가 GPS랑 연결되면서 위치까지도 탐색까지 가능한 기능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에서 가능한 기능들이 점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각자 각자 사용하는 기능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가능한 게 그렇다는 얘기죠 가능한 게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랑 자꾸만 인공기능하고 결합되면 차 시동하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이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한 시대대로 가겠죠 그렇죠 욕망이 든 거죠 많은 것들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다 통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누적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 잊어버리는 분은 어떤 걸 바라야겠어요 이런 데 밴드처럼 차고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에요 그래서 손목에 갚는 걸로 지금 다 모든 스마트폰 회사들이 살을 걸고 손목에 걸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왜 그러냐 그러면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를 꿈꾸고 영원하고 바라고 그게 과학기술과 결합되면서 제품 상품이 이제 출시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런 개념이 없었지 개념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사고라든지 상상조차 없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좀 더 고대인들이라든지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지는 근데 근대인들은 쟤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랑 이런 사고를 못해 이랬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랑 삶이 다른 거죠 우리랑 삶이 다를 뿐이지 뭐 동물과 비슷하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동아시아하고 중국의 미학이라는 경향이 없었지만 반성이라든지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 아름다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다른 사람이 지장하면 눈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눈과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또는 그림이든 음악이든 눈물을 흔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듣고 나서 생각이 잡히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술의 감상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젖어들게 섬에 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러면 음악이 근대인들 미학이 나온 이외에만 음악이 있고 그림이 근대의 미학이라는 말이 발견된 이후에만 미술이 있고 그렇죠 건축이라든지 복식이라고 하는데 근대의 미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에만 있었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이런 사람들도 우리 명단 멜류관을 조금 이따 할텐데 그것도 평상국은 아니에요 평상국은 아니고 의뢰 의식 적의식 등등 행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화려하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꾸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평상국과 다른 양식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게 아니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미학이라는 개념으로 모선방학으로 말하거나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학의 미학에 대한 관계심 사연상 생과 이 모든 것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그렇지만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구 미학이라든지 또는 동아시아의 어떤 미에 대한 탐구를 잘 결합시켜서 동아시아의 중국 미학이라고 하는 원지를 설명해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끌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그런글에 이어서 원심이요 말하는 셋 이 원시미약이라는 챕터는 제1장은 선진시대의 미약이라는 이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 주술적이고 이런 사고를 벗어나서 좀 더 예정적으로 뭔가를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는 그런 제자백과 시대의 미약 이전에 그것만 따로 시장을 해버리면 그래서 1장 원시미약에 대한 변천이 없으면 선진시대의 제자백과의 미약을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걸 말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이것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도 여러 번 서서는 그렇고 여러분 인생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할까요? 뭐 학창시절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출발점이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서서로 하는 게 어디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 우리 몸이라든지 의식적 기억하는 해마에 그게 아주 장기 기억에 묻어있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의식으로 끌어낼 수는 없지만 의식으로 끌어낼 수는 없지만 뭔가 저한테 갇혀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면 모르는데 가족 형제들이랑 부모님은 이야기해서 잠깐 뭔가 단서가 있으면 잠깐 뭔가 스쳐지는 듯한 어떤 인상들 그랬나?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섯 살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을 하지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없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은 저리에 깔려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들었잖아요 이건 의식이고 무의식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중에서 상당히 일부다 사실 많은 것들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능력 속에 가라앉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번씩 어떤 상황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했죠 이렇게 할 때 이것만 해버리면 이런 이야기 왜 등장했을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스타트를 출발하고 싶지만 이게 어떻게 등장했느냐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쓰려고 말하면 아마 대학교든지 10대 후반이든지 이렇게 자기를 스타트를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빚어내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단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 못하는데 부모님 이런 경우는 얘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시거나 얘는 뭐 하다보면 구석에 가서 쳐박혀있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실 같은 데 안 나오고 뭐 있으면 애는 어디 구석에 가서 혼자서 웅그려가지고 손에도 없이 떴다라 장애는 격을 잘 못하죠 장애는 잘 격을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런 게 그 이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빚어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지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의식을 못하니까 그거랑 나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못한다는 것인지 사실 나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라든지 또는 뭐 10대 이후에 나라고 서술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나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이라든지 서술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목차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17쪽인데요 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네 네 화 네 화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뭐죠? 화 아 네 원시시대에 이 여섯 가지 요소가 무엇이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그 다음 시대에 등장할 위험 어느 식의 위험이 이게 완전히 가상이에요 가상으로 이거 말고 저는 다른 게 6개가 있었다면 이 위험에 등장할 선진 제자백가의 특성은 지금 제자백가의 특성과 같다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됐죠? 지금 현재 장사가 주목하는 것은 예, 문, 중, 하, 관, 아 이 6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압축을 한다면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로 인해서 이 6가지로 인해서 선진시대 제자백가의 미학의 특성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으로 가정법으로 만약 이 6가지가 아니고 다른 6가지가 있었다면 다른 6가지가 있었다면 선진 제자백가의 미학이 설명상 설명상 이게 1번이라고 치면 다른 6가지에 의해서 선진 제자백가의 미학이 2번이라고 치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하면 선진 제자백가의 미학이 1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 데는 그렇죠 원시 미학에 이 6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1의 선진 제자백가의 미학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었다 라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 사람한테 여러분 개인한테 저를 포함하고 개인한테 nee 이댄이 회원님 네 어때 여부러 안녕하십니까 성격 적성을 말할 때 혈액형 사상 이런 걸로 말했잖아요 어제 젊은 사람들은 뭐로 많이 해요 예 뭐 더 없이 예 그게 아니라 아아 그걸 맞고 아 제가 설명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1,2,3,4,5,6,7,9,10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때는 내가 1,3,5,7,9 짝수로만 홀수로만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누군가가 그것에 주목해서 서술할 수도 있겠고 짝수에만 한다고 하면 이게 다 같은 사람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되겠죠 나는 한 사람인데 나는 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서술하는 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랜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름만 하면 맞아 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세 분들한테도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이게 어떤 거죠 어떻게 1,2,3번지에 따라서 뭐 2번이나 이런 거죠 이 사람을 3번지에 면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게 1,2,3,2,4,6,8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한테 1,3,5,7,9가 등장하니까 너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그러는 거죠 엔피타임이 다 안 맞다 이 뜻이네요 뭔가 유형화를 시켜서 사람을 분류하는데 얼추 사람을 파악하게 하는 데는 보험은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가족이랑 친구랑 사이에 소원하냐고 그러면 왜 소원하지요? 원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소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게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거죠 왜 그랬죠? 나라는 사람을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파악을 못 한 거예요 그날에 놓고 어느 날 눈에 들어오니까 너한테 너한테 그런 면이 있을 때라고 말하면 그러면서 내가 소원한데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관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자네한테 당신한테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이게 답이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다 모른다고 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거꾸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아서 너가 이런 게 있으면서 지금에서야 보여주더니 서운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앞뒤가 왜 이 말을 하냐고 그러면 이거를 서술하면 왜 이런 특징이 되었느냐를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게 원시 시대에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성으로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주목을 해서 추다 보니까 여섯 가지로 추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타라는 사람의 특징인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 중국 미학사를 서술할 때 다른 거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까지는 장타가 보는 거니까 장타가 보는 거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50%만 맞을 수도 있고 뭐 30%만 맞을 수도 있는 연근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거를 또 여기 몇 가지랑 여기 4,5,6 포함해서 다른 거를 했다고 한다면 장사나 말하는 중국 미학사와 다른 식의 서술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어디 몇 분까지 하고 싶니까 시간을 잘 맞춰요 다른 걸 못해도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제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이후에 중국 미학사는 이런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자제분이 결혼하면 꼭 뭐 양친이 계시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성장의 역사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양친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물론 그것도 편견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데려오면 이제 자기 자제분의 배우자 후보자가 데려오면 양친이 무거운데 어려운 말로 하면 양친이 무거하시고 뭐 양천이 구존하시고 뭐 이런 말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 쟤는 말이야 뭔가 약간 삐딱하겠는데 뭐 아니면 뭐 원만하겠는데 뭐 이런 회로를 벌리잖아요 그러는 게 그 사람 성장 사이에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뒷받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중요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식 미학을 어떤 데 포커스를 두고 살펴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식 미학의 내용을 아는 데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천진제사과과의 미학이든 양안시대의 미학이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미학 좀 넓게 말하면 중아시아 미학의 특징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지다 그러니까 음식 같으면 김치나 된장과 같은 거다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다가 시도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이 얘는 49쪽 끝에 있는데요 지금은요 우리가 많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게 뭐냐면 특히 제사와 관해서 옛날에는 기제사, 이명절 제사 등등 다양하게 지내는데 지금은 지내기는 하지만 횟수라든지 절차라든지 관소해지니까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차지하는 비용이 저렴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얘 같은 걸 잘 모를 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80대 분들이 결혼하실 때 상대 배우자를 보고했으니까 안 보고했습니다 안 보고했지요 보고했죠 결혼식장날 보고했죠 결혼식장날 보고했죠 요즘은 연애기간을 거치잖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100일 되면 선물 주고 300일 되면 선물 주고 1년 되면 선물 주고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고 된 게 그 100일이라는 것을 다른 날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리모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리모니는 좀 더 집단적이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다든지 친족이 같이 으쌰으쌰한다든지 그런 식의 세리모니였다면 지금 개인화되고 약소화되거나 이러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 의뢰라고 하는 요소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의뢰라고 하는 의뢰를 지내는 양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삶에 있어서 예라고 의뢰라고 하는 요소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들끼리 100일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펴질 수가 있어요 왜 나랑 만나는데 100일을 기념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럼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전부 다 결혼 못했을 가능성들이 지금 연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당하죠 그 다음에 밸런타인데이 챙겨야 되지요 화이트데이 챙겨야 되지요 되잖아요 그것도 1년이라고 하는 우리 날짜로만 생각하면 하루 24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밸런타인데이든 기념일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루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길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나랑 만나는데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백번째 되는 날 또는 밸런타인이라고 하는 나의 날 이런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냥 보낼 수 없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평소에 못 가는 비싼 식당에 간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을 사귀는 이전시대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한다고 하면 앞에 가자면 다 생각되고 부모들께 알아서 다 하고 결혼식장에 있으면 남 만나서 얼굴 보고 이런 거랑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방식이 다가오게 됩니다 응 그지 단순히 제사가 지는 방식이 단소화 진다고 그래서 얘라는게 우리 삶에 있어서 자취를 감추고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그냥 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하든 안 하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현실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이고 만나면 하기를 바라잖아요 자세분이든 누구든지 생일이 되면 뭔가 기억하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게 하고 안 하고는 문제나 별거로 그런 것 속에는 사람에게는 어떤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달라져야 된다 다르다 결혼식도 생각을 해봐요 둘이 사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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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들 말고 요즘 같은 사람이면 4,5년 사귀었어 알거다 알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살면 되지 뭐라고 얘기장에 가서 옷 입고 뭐라고 그래 그게 그것도 결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전과 구별되는 세리머니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게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결혼에 열성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웨딩 촬영 해봤어요 저희집에 장경궁에 있는데 거기 웨딩 촬영하러 많이 와요 그 추운데 이상한 옷 입고 다 찍고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저러도 관계가 그런데 둘이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라고 결혼식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가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소에 제사라고 하는 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 그딴 거 왜 오 귀찮아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결혼식 할 때는 1년을 준비한다니까요 계속 야외에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결혼식장에 가면 1년 동안 사진 찍었던 걸 쭉 비디오로 보여줘요 아 힘들었겠네 이렇게 그 친구들은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얘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찾아와서 우리 삶의 시공간을 어떤 식으로 묻고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갖고 가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내 삶의 예라고 하는 게 미학과 나엘에서 어떤 요소로 어떤 걸로 인해서 부각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 분은 앞으로 오세요 우리 삶의 시공간을 꼬고 가라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